쪼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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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답니다 어 잠깐 어 뭐야 링 뭐야 링뭐야 링뭐야 어 얘네들이 무슨 에너지를 쏘면서 다니네요 이제 신기하다 뭘까 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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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미터 가면 안되지 그냥 이제 얀전히 저기 갈까요? 꽤 낫겠다 얜 뭐지? 안드로이드 같은게 쓸어져 있는데요 원자로? 원자로가 왜 원자로 반응 원자력 반응로를 만들수도 있어요 와 이게 스캔하는 맛에 진짜 너무 재밌다 이게 이 이빨이 크네 스캔할거 찾는게 진짜 재밌어요 오오 무서워 에너지 혈율이 혈율이 제일 좋은가요? 칼로 뺌 먹을 수 있다고요? 근데 칼로 뺄 수가 있나요? 전구 덤불인데? 저 감전당하지 않으죠? 아 미안한데 스캐너 본능을 못 있겠거든 내가 널 조금만 캡쳐줘 아 정전 무섭다 나중에 오자 아 괜히 다가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좀 무섭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딱 봐도 위험하게 생기긴 했는데 얜 좀 얌전해 보인다 널 사진 찍어도 될까 어어 어어 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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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 놈 야 내가 나빴지 내가 괜히 쟤네들 가만히 있는데 괴롭힌 것 같아 정확하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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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 용암 용암새도에요 여길 뭐 없죠? 저거 오는거 아니야? 아니죠? 흠 아니죠? 흠 냥 뭐 먹을건 없네 제발 오지마 나 진짜 지금 오면 너무 무서우니까 오지마 흠 너무 무서워 그래도 이런 곳는 먹을게 더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라고 말하자마자 없네요 어우 가면 그냥 죽겠어 응 동굴도 있다 어 동굴이 많다 이런게 그리고 전 신기한 광석을 루비 루비 나중에 가야할 지역 이정표가 되는 곳이다 저런거 보고 길찾지 보통은 못찾겠어요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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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너무 궁금하니까 조금만 쓱쓱 볼까요? 죽기 직전까지만 소리쟁이네 소리쟁이 무슨 소리를 내길래 토기 산옥원 토기 산옥원 뭐 그리고 뭐 대단할건 없는데 오오오오 화상화상화상 뜨거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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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몰랐자노 이걸 어떻게 알아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잠깐만 산소 제발 잠깐만 잠깐만 이 엔딩 아니야 이 엔딩 아니야 이 엔딩 아니야 몽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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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 호호호 제가 방송할때 초콜릿 안먹으려고 했는데 진정제 겸 먹어야겠어요 초콜릿 안먹으니까 진짜 위험해 하하하하 제가 길을 잘 찾아버렸죠 뭐 이런거 못찾을리 있겠습니깡 다시 저거하자 저거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오 야야야 저런거 언제 사냐고 온스터노톡처럼 막 물속에 라이플 들고와서 막 쏴할 수 있나 지금은 아니겠죠 도망가라구 도망가라구 실제로 전 절대 아니래요 게임 방송이니까 이러지 실제로 이러진 않습니다 오 올롤롤롤롤 아니 그냥 한번 방송이니까 좀 재미로 쳐본거죠 오해하지마세요 전 절대 절대 저런짓 아니에요 알겠죠 나쁜짓이라구요 무엇보다 나쁜짓하면 안돼요 으흠흠 전 몽 때리니깐 몽키가 제 몸이 되서 대신 돌진해주는거죠 몽키 처치해 몽키 몽키 작업대를 못먹었는데 이런곳 어디에 더 있지않을까 싶은데 아야야 부딪치지마 어디 4배에 자꾸 부딪쳐 건방지들 건방지들 응? 나 어디야 나 어디야 아 이 근처에 스캔할건 없다 이제 그죠 내 집 저기고 이게 되게 가까이 있네 알려진 대가시호 거주구 번역이 맞게 된건가요 알려진 대가시호 거주구 알려진 대가시호 거주구 무슨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그니까 알려진 공간인가 알려진 공간인데 대가시호가 거주한다고 알려진 공간인데 대가시호가 거주한다고 알려진 공간인데 대가시호가 거주한다고 아 몸으로 드럼치는데 물고기들이 근데 근처 내가 제가 너무 나빴죠 죄송합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지형은 어떻게 표기가 돼요? 절단기로 쬐고 들어가는 곳은 표기가 어떻게 되죠? 어? 대가시호 어디갔죠? 딱 보면 커다란 자네들이요? 그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딱 보면 아무튼 표기가 난다는 말씀이시죠? 그럼 제가 어떻게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음 까맣게 차있다 그거 보고 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까맣게 차있다 와 어떻게 지하에 이런 곳이 있죠 힐순멘 밑에 어? 뭐야 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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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떡해요 안 오죠? 저한테 저한테 어? 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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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증나게 물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탈수사 할 것 같은데 없어요? 그럼 후딱 따고 춰야겠다 별거살이 진화형이네 아 인테끄레이팅 뉴 PDA 데이터 웰컴 아보드 캡틴 어어 제발 날 공격하지만 말하셨으면 좋겠어 해수담수기 어 설마 물 공급기? 대박 아 중략관이요? 잠깐만요 와 담수기 얻었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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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꺼져라 인간이 인간이 괜히 센 동물이 아니야 괜히 센 생명군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는 인간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악 악 악 저 잠깐만요 잠깐만요 현란한 컨트롤은 했는데 물 물이 허락하려나? 저를? 아 어차피 집 가까우니까 어 너무 이쁘다 보라색 클럽 같애 아 이미 있잖아 야 조용히 해라 무섭다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한 번 먹은 거예요 아 색상에 PDA 지났었어요?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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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이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까맣게 까맣게 문이 까맣게여 People in On variety 어? 어? 잠깐.. 시몬 inception 시몬ędzy 시몬 promotion 시몬phants 시몬 videogame 와아 집 갈래요 집 갈 거예요 너무 무서워 집 가서 불마실 거 baptism 그래서 장난 아니게 무서우니까 집가서 힐링할래요 집이라고 물이 있으리란 보장은 사실 없어요 효백제가 많은지 모르겠네 러시안 룰렛을 해야되요 귀여워라 효백제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내기 해야되거든요 인생을 건 러시안 룰렛을 해야되요 저는 물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웰컴 레보드 캡틴 없고 없어 제 생각에 아이템 다 넣고 죽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얼룩멜론 아 얼룩멜론 산후관 산후관 표본 해야죠 산후관 산후관 소금 풀벅제 어우 완전 완전 순간판단 잘했다 이제 고수 됐죠 어우 오 도착 거고 장어 도착 고수